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합시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사진을 받았네요. 오늘 용궁불사라고 무속위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우리 전도하는 우리 무속전도팀을 통해서 이제 다 철수하고 30년동안 하던 모든 불사 철수하고 참석한 이름이 김정숙씨입니다. 무속안에서 뭐 될텐데 김정숙씨입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30년동안 무속을 했으니까 오늘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별로 바뀐게 없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그 표정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뀔 날을 올 줄로 믿습니다. 단임 목사로서 우리 무속팀들이 무속인들을 한 분 한 분 건져내어서 흑암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창세기 3장 제일 최고통 중에 있는 저 무속인들을 건져낸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3년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끊임없이 찾아가가지고 개요히 그렇게 건져내놓은 모습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절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신앙 색깔들이 그렇게 다양하죠. 다 다릅니다. 다양한데 보금주의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는 이를 말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라고 하는 책에서 다양한 영성의 색깔에 대해서 아홉 가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영성을 보면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검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이렇게 아홉 가지로 쭉 크게 나누는데 우리 생각하는 우리 영성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서로 신앙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다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틀린다. 라고 비판하면 서로의 상처를 주고 결국은 공동체가 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보금적으로 품는 그릇이 되라. 보금적으로 품는 그릇이 된다.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그렇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것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유명한 문학자죠.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좋은 점만 보리고 노력해라.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 소화해버려라.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적 표현을 하면 보금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보금적으로 수용하고 그 영혼을 품으라. 보금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하면 보금적으로 품으세요. 보금적으로 이해하세요.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보금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율법은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서로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보금은 너 살고 나 살고입니다. 보금적 눈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영적 관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금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본질. 영적 본질을 바라보면 돼요. 영적 본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본질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영적 본질이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책은 뭐예요? 하나님 말아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아 본질을 알고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소상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원뉴스 하지 말라고 해도 원뉴스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아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 말아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어이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칠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기본. 비판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고 하면 비판할 게 뭐가 있냐 비판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아예. 다시 말아 어린아이가 앞에 어린아이 앞에 위험한 물건이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빨리 치우잖아요. 아이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빨리 치우듯이 영적으로 서로 시험들 일을 만들지도 말고 그런 거칠 것 두지도 마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서론에 매지 말고 언제나 신앙의 시간을 하면서 영적 본질을 잡아라. 이 로마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영적 본질을 안 잡고 뭘 먹었냐 먹었니 안 먹었니 갔니 안 갔니 이러니 저러니 왜 그런 걸 다 서론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교회 부흥에 차질을 오게 하냐. 영적 본질을 잡아라. 오늘부터 여러분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본질 중심을 봐야 돼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저 성령 안에는 어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 매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되냐 안 되냐 매일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매일 갈등하고 싸웠다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성령 안에서 어이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예요. 어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어이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제대로 잡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이와 평강과 희락. 이거 잡고 가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이는 뭐냐. 로마서가 강조하는 이 주제가 어이예요. 로마서 주제가 뭡니까. 어이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적 어떤 정의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적 정의, 세상적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어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이걸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다른 거 안 돼요. 뭐 다른 거 하나는 하나님인데 예수는 필요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이 가족 간의 관계도 안 되고 성도 간의 관계도 안 되고 세상 간의 사랑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사랑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고 싶거든. 갈등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고 싶거든. 제일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해보고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것을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마 살리라.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이 암창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아버지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절대로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것이 늘 그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교육자 회의하는데 잠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바꾸면 이상하게 큰 모임 어마어마한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치 베너라 영화 봤죠. 베너라 엄청난 대작이잖아요. 그 베너라 영화에서 마지막 크레마스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자고 내가 주장을 하고 있었어. 그 베너라 영화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다가 빡 깼어. 야 나도 영적 상태가 괜찮네. 세상에서는 무엇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누어서 자신의 이 그냐말로 신념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서로가 정의라고. 여기서 반대. 여기서 찬성. 막 서로 싸워요. 인간이 주장하는 이 정의는요.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이 파스칼이 빵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 했어요. 피레네 산맥에서 이쪽의 정의가 저쪽에서 불의가 되는 것이다. 이쪽은 정의데 저쪽은 불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 정의의 이 삶. 이것이 바로 얼마나 모순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의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의의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하고 다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뭐요. 바로 의의의 삶이에요. 의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게 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네요. 평강.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평강이에요. 오늘 김정숙씨가 무속생활 30년보다 오늘 처음 돌아왔어요. 2부에 참석을 했는데 모습 보니까 평강이 없어. 오늘부터 예수 영접하고 돌아왔으니 평강을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은 가정 문제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부모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그거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는 거예요. 다 넘어서서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다 넘어서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지구상에 육체까지 인간치고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문제 없습니까? 재벌이 문제 없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문제 없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보호를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이유 없어요. 평강.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도 다 틀린 거예요. 이사야 9장 6조를 철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김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고 평강을 더한 무궁한 분이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증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평강의 왕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평안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건 삶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내 육신적인 욕심과 내 육신적인 뭔가 속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평강이야 평강. 평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평강을 뺏기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넘쳐야 되느냐. 평강이에요 평강. 내 영혼 평강이네 내 영혼 내 영혼 같이 안 부르지? 평강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영혼 평강이네 내 영혼 내 영혼 평강이네 내 영혼 평강이네 눈을 감고 여러분 찬양을 들으니까 천사들이 확 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워. 정말 평강이 확 내게 오는 것 같아요. 내 영혼 평강이네 내 영혼 평강이네 평강을 뺏기면 안 돼요. 평강을 뺏기지 마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다. 희락이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은 기쁠 일자 기쁠 낙자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다. 로마 소고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하느니라. 여기에 의 평강 기쁨 다 들어왔어. 의 평강 기쁨 즐거워 한다. 이어지는 3절에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잘 돼가지고 하는 것마다 형통과 다 만사가 잘 돼서가 기쁨이 아니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고민이 많은데 여전히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도 즐거워 한다. 다 넘어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믿는 사람이에요. 즐거워 한다. 즐거워 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어떻게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치지 마기 바랍니다. 거의 다 놓치고 살아요. 속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기쁨이 사라졌다. 언제부턴가 내가 즐거움이 기쁨이 감격이 사라졌다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빌리포스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스를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빌리포스가 뭘 말하느냐. 빌리포스는 기뻄의 서신이에요. 실학의 이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빌리포스 1장 18절에 보면 감옥 안에서도 참으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는 감옥이에요. 요즘 감옥은 다릅니다. 내가 중세기 때 감옥 가보니까 그냥 흙에다가 습고 흙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파몽 그대로 구멍이 나는데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파몽 화장실이에요. 밖에만 철조망이 전부 구리입니다. 일반 동굴이에요. 구리인데 밖에만 철망이 있어요. 안에는 그냥 흙이에요. 흙 바닥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 안에 갇혀있으면서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본질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 나라 본질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뭐 출세를 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고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본질을 아는 사람은 기뻄을 빼앗기지 않는다. 빌리포 사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부터 표정이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희쭉쭉 웃으면 좀 바보 같아. 가볍게 보여요. 그래서 어른들이 함부로 웃지 마. 심각하게 아주 폼을 잡고 이래야 남자답고 이게 좀 제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웃는 표정이 없어요. 이 얼굴이.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특별 얼굴이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잘하면 얼굴이 틀려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늘 그 밝고 말이죠.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모습이 달라요. 아 끝이 하나요. 달라 다릅니다. 뭔가 이게 막힌 게 없어요.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막 그냥 불안하고 이게 없어요. 매일 그렇게 밝고 당당해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았다고. 문화가 그래 달라요. 우리는 너무 체면 문화에서 살아와가지고 웃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우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아무 자질한 게 없어 참 남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내 속에 진실이 안 나와. 전부 가식이야. 참 그러니까 진실 이런 감격, 감사, 기쁨이 실제적으로 없어 언제부터인가. 자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순간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 자유하던 일. 너 자유. 우리 자유. 기쁨과 감사와 마음속에만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요. 자유합니다. 자유. 오늘부터 좀 자유하세요. 좀 자유하세요. 자유. 자유. 자유롭게 사유롭게. 풀이하게 사세요. 뭔가 좌패가 뭔가 묶여가려. 뭔가 누구 때문에 이런 거 하려면 좀 자유. 나 자유. 한번 불러볼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제사하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말 주말 시기를 새사슬 끊겼네 우리 다행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말 주말 시기를 새사슬 끊겼네 우리 다행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마지막에 난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말 시기를 새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성경에 뭐라고 하여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본질은 어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어이와 평강과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은 본질이라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어야 돼 이거 아니고는 다 가짜에요 마음의 창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거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어이 그리고 평강 이 희락을 마음껏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흘러넘치는 감사 그래서 평안 행복하시기를 재물어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18절로 19절로 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면 되지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면 돼 인간들 다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서로 모여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라 서로 서로 세워주는 존재가 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경적 그리도의 공동체 성경적 그리도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전부 다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신화장을 잘하는데 교회 가서는 아이들 막 때려잡아 그냥 공부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는 이런 법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는 참 복음이야 공부 안 해도 괜찮다 그냥 복음이야 이 정도 가야 돼요 왜 하나는 절대 죽을 믿으니까 사람은 크고 작고 강하고 부하고 출시하고 못하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죽을 믿으니까 루이스 펠리턴 트레이시라는 분이 이런 말이죠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 여러분 자녀 키우는 10대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죠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들과 싸우는 법 첫째 여덟 가지입니다 먼저 판단하지 말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봐라 미리 비판하지 마라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말해라 먼저 열받지 마라 부모가 감정적이면 아이도 감정적이 된다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냥 놔두고 아이가 멋지게 문제를 풀 기회를 주라 먼저 물어보지 마라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책임을 다한다 먼저 단정 짓지 마라 언젠만 생긴다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마라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대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갔습니까 우리 성도관의 이런 자세도 정말 필요해요 성도관의 자세도 교회니까 상대방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성장하기까지 신앙생활 연도를 보면 대강 알잖아요 잘난 척하고 하는 척해도 신앙 연도가 짧아 저는요 얼마나 기다려주셨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역사는 한 30년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 처음이야 처음으로 직분을 맡아 하니까 교회를 잘 몰라 이 흐름을 잘 몰라 이 직분의 앞뒤 자료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가 보고 딴 데서 안 해본 사람은 노련합니다 딴 데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맡다가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딱 맞게 벌써 앞뒤 자료를 쫙 흘러가는 아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어디서 간대 그 지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짤러입니까 짤러 아니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장할 때가 깨달을 때가 본인이 시간 전하면 좀 깨닫게 되니까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 부분이 다른 데서 좀 해봤으면 대화를 한번 알아들 텐데 생전 처음이야 그냥 처음이니까 순수한 건 좋은데 열심은 좋은데 이 앞뒤 자를 잘 몰라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저는 엄청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서로 좀 그렇게 여러분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줘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격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고 서로 좀 잘 못해도 잘 안 돼 주고 지금 교회적으로요 창립 32주년 앞뒤고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부 나와 있잖아요 광고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정교인 식사 대전 준비 야외 카페 운영 예원 걸 그림 잔치 프리마켓 배로기장 족구 대회 감사 찬양 페스티벌 10월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런 모든 행사 핵심이 뭐예요 왜 이런 거 합니까 바로 원니스예요 원니스 하나 되겠어요 예원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겠어요 주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면서 원니스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예원계에 대한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예원계에 대한 소문이 우리가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하고 또 랩너 어리 청소년들 모시고 잔치하고 또 담임족들 모시고 잔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지역의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강서구 등촌동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중요해요 칭찬 듣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칭찬 듣는 교회 저 교회 참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마치 안들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처음 들었잖아요 예원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멋진 사익을 해나가는 이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예원교회다 내가 예원교회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원교회다 이걸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원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저 멋진 소문이 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적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론입니다 요즘 CVDIP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CVDIP 근데 또 LVTNPO가 또 나왔어요 왜 자꾸 영어가 나오냐 골치 아프게 적어도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유목사님이 영어를 좀 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알아요 한때 영어 사진을 다 위험했대요 그냥 영어 단어를 영어로 강의도 합니다 영어로 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식당가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영어 사람은 빚세가 없으면 밥도 못 먹어 가만히 있어요 영어를 말해요 그래 가지고 전체 우리 메시지 방향을 영어로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 가지고 전 다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영적 메시지 흐름에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LVT 뭐냐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뭡니까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지렛대 움직일 때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 쉽게 사용하는 지렛대잖아요 쉽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건 지렛대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이때 예수 거기서는 지렛대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거기서는 지렛대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쉽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고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힘들다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실학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부위가 뭡니까 베셀이에요 베셀 그릇이요 그릇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영적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큰 그릇이 커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수용을 다 하지 그래서요 특별히 랩런트 우리 랩런트 후대를 키우는 교회 이 여운교회는 앞으로 랩런트 교회가 되어야 돼요 랩런트 랩런트들이 확 나야 돼 내가 고등부 중고등부 참석을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조그만 저 두 칼도 못 채우고 있어요 조그만 참석도 안 해요 거기다 예배 참석에 예배를 좀 드리라고 하는데 거의 참석을 안 해요 랩런트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는 앞으로 목표가 뭐냐 우리 후대들은 랩런트가 1만명이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확 와야 돼요 어른들은 랩런트 관리해야죠 랩런트를 도와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발판이래요 발판 랩런트밖에 소망이 없어요 랩런트를 포커스를 두고 그냥 옛날 우리 자랄 때는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돈이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후대들에게 은약을 전달하라 은약진다 은약진다 우리 교회는 랩런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랩런트를 아주 중심에서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이 교회가 여러분 그런 만큼 큰단 말이에요 그릇이 빡빡 키워야 돼요 중요한 분들이요 그릇이 커야 돼요 믿음 그릇이 커야 돼요 맨날 쫑발이 걸어 가지고 맨날 쩔쩔매는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교회에 영감 미치면 안 돼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확 그냥 과감하게 힘차게 나가야 돼요 티가 뭐냐 트랜스미션 변화입니다 변화 잘못 각인된 것 옛틀 떼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라 변화 변화 싫어해요 변화 두러워요 변화 안 돼 도대체 자 변화됩시다 지금 무속인이 돌아왔잖아요 지금 삼시의 무속인이 지금 얼마나 큰 변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돌아와 가지고 묵고 살 길도 없는데 지금 변합니다 엄청난 변합니다 여러분도 변화되지 바랍니다 변화 변화 그래서 자꾸 옛틀을 벗어야 돼요 옛틀을 벗고 새틀을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무장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 치유 자 애인이 뭐냐 노바드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도 못해 누가 무속인에게 복음을 증가합니까 아무도 못해 우리만 할 수 있어 우리만 메시지 있어 우리만 가슴 있어 우리만 믿음 있어 이게 노바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절대 은약 붙잡고 그야말로 오직 유일성 제 창조의 인생 작품 만드시 바랍니다 내가 아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제 창조의 응답 인생 작품 만드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성교 랩을 세우는 응답을요 전부 인생 기능 작품으로 내가 남기겠다 여원교회 여러분 인생 작품 남기시 바랍니다 그 장노님 그 건사님 그 지사님 그분 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플랫폼 플랫폼이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지향을 받고 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이 여기잖아 서울역 전 지방 갈려면 서울역 가야 ktx 타고 서울 가야 기차 타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 김포공항 가야 비행기 타요 저 인천공항 가야 비행기 타요 그 해외 가요 여러분이요 그것이 이 여원교회 와야 구원 받아 그래서 이 여원교회가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강서 60만 영혼들이 강서구 양천구 수도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 획계로 작정된 자들이 이것이 오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 살리나 플랫폼에 삶을 살리나 사람들이 여러분 집이 플랫폼이 돼 여러분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구원 받고 여러분 집에 와서 그냥 예수 향기 맡고 여러분 집에 와서 정말 보고 말씀 듣고 미션업 되기 바랍니다 집이 다 플랫폼이 돼 마지막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뭐예요 이건 회사 기업이 하는 용어예요 외주를 주는 외주 자기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딴 데 일을 시키는 거 외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흑암 분화가 가득하려는데 우리가 보금을 받았습니다 보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금에 빛을 빛을 비추는데 그게 뭐예요 나가 밖에다가 밖에다가 이 보금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보금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영적으로 아웃소싱 이게 뭐예요 성교 성교 전도와 성교입니다 보금 운동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지역 민족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아웃소싱 이 영적인 아웃소싱 이 영적인 아웃소싱 보금을 밖에 주는 겁니다 영적인 본질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걸 위해서 뭐예요 이걸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서론을 양보해야 돼요 서론 내 자돈심을 다 내려놔라 갈라데아 이사입들 나는 죽고 없다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다 내려놔야 돼요 서론 양보는 내 거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이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산 절대 평강이 없지요 희락이 없지요 하나님의 의의가 안 나타나지요 서로에게 합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그 결과가 바로 본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케 하는 역할을 교회를 기관을 부설을 구역을 일으키는 지역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중도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삶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응답받는 영적 선두 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